박상우 선수, 김동권 선수의 연설지를 끊어냈습니다. 이제는 박상우 선수가 달릴 시간이 됐거든요. 1틸로서는 모자랍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박상우 선수가 3번 더 이겨줘야 돼요. 이왕 달리기 시작한 것이라면 이제는 황정 올킬. 김동권 선수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박상우의 날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김동권 장관했고 두 번째 상대는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죠. 이신영이라고 하는데요. 이신영 선수 이번 프로리그 1-0-1 시즌에 10승 6패. 태란전에서 4승을 드러내고 매우 좋은 성적을 태란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신영을 내보낸 그런 선택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토스 카드 물론 좋은 카드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란전이 괜찮은 이신영 선수를 내보내서 박상우 선수는 완전히 진짜 태란하는 것이 뜻이죠. 최근에는 민찬기 선수가 당했습니다만 그전까지 5연승을 주록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분명 이신영 선수는 강력했거든요. 연패를 하는 모습의 이신영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연승을 했을 때가 이신영의 진짜다라는 것을 오늘 확실해 보여주면서 여기서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리그 내에서 3연팬, 2011년에 아직 90점 승리지 못 찾아냈는 이신영 선수와 과연 오늘 경기에서 박상우 선수를 잡아내고 팀에게 인승을 안겨줄 수 있을지 이번 경기 이런 점에서 이신영 선수에게 올려보냈거든요. 상대는 박상우 선수, 김동건 선수는 물량으로 잡아내세요. 예, 뭐 죽이 들었을 수도 있을 그 박상우 선수인데 그 장단한 조합을 꾸려가면서 상대방의 레이스를 점멸과 가까운 수준으로 잡아내게 되면서 단시를 치밀게 대구 승위를 짜냈는데 다시 한 번 퇴퇴전입니다. 당분전만큼의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예,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5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5세트 대결이 서킷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신, 박상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웅진스타즈의 박상우 선수, 대장 카드 마지막 카드예요. 이에 맞서는 이신영 선수는 5시고요. 김동근 선수 이어서 두 번째 카드로 추격했습니다. 네, 기세가 아주 김동근 선수가 놀라웠는데 박상우 선수가 잘 격침을 해줬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박상우 선수가 보여줬어요. 계속 얻어맞는다고 해도 먼저 먼티를 가져가면서 자원을 많이 모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그냥 묶여버렸습니다. 이신영 선수와 이번 프로리그 테란전에서 엄청난 승률을 선보이고 있어요. 4승의 180%의 승률이에요. 예, 뭐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두 번 테란전 하면서 두 번 다 졌었던 이신영 선수인데 급격히 성장했다라는 것을 테란전 승률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4승 1패로 8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10승 6패라는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의 치고 정말 이신영 선수가 확실히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과 올해가 완전히 다를 이신영 선수입니다. 다만 이 승수가 조금은 모자라다는 것이 문제죠. 최근에 그 3패가 패가 아니라 승으로 좀 바뀌었어야 이 STX 소울팀을 이끄는 주력 테란이 된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승수 쌓기 정말 좋은 3, 4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이신영 선수가 지금의 가능성을 3, 4라운드에 폭발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좀 아쉽지만 만약에 승리를 거둬도 1승밖에 거두진 못하지만 이런 마무리가 이런 확실한 마무리가 다음 경기에서는 첫 세트에 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신영 선수의 확실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테란 카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STX 소울에서는 프로토스 정우 카드에 비해서 좀 테란 카드가 약하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 시정, 권영오래역의 김동권까지 이 테란 날이 보강이 된 거예요. 예. 뭐 아주 중대했었죠. 이 울킬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그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제 역할은 보통 때 2배 이상, 3배 이상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신영 선수는 시대의 선수에 불과했는데 지금 주축 테란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주축 테란, 에이스, 마무리 카드로 이신영 선수가 쓰인다는 것 자체도 팀에서 얼마나 이 선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 에이스에게는요. 네. 네. 잘못해서 이 마무리가 안되면은 오히려 여골키를 또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음. 일단 박상호 선수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선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스코어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박상호 선수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로서 네. 승리를 좀 받칠, 승리를 좀 떠받칠 필요가 있겠죠. 아내같아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 아우. 야. 아우. 야. 이 멋진 응원. 터져나갈 듯한 이 응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이파이브까지. 나들 큰일 나신 분들이에요. 아우. 재밌네요. 친구와 뭔가 성공을 했다. 그런 의미로 하이파이브. 준비를 해갖고 나오신 거죠. 젊은 시절의 추억이에요. 네. 이런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자료로 남습니다. 예. 이게 또 굉장히 크고 말이죠. 아 그런가요? 저희가 못 보는 걸 임성철에서는 봐주세요.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렇죠. 필요합니다. 자. 추가 확장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은 양선수 탁. 앞마당 커멘트 센터 가져갑니다. 팩토리가 좀 완성되고 벌처 생산 들어가고요. 나오는 타이밍도 비슷해요. 예. 투팩까지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빌드가 같기 때문에. 예. 또 거리가 가까운 위치라서 함부로 또 머신 잡고 지고 탱크를 먼저 뽑겠다 했다가는 벌처에 휘두를 수 있으니까 양쪽 모두 벌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장 가져가는 건 보고 잡혔고요. 가스를 더 채취를 또 안하네요. 예. 두기. 이쪽은 두기. 네. 다음쪽은 한기. 이제 벌처 싸움을 하겠는데 말이죠. 벌처 두기냐 세기냐로 지금 갈리게 되고 있는데 네. 일단 머신 잡을 먼저 붙인 쪽은 박상우 선수란 말이에요. 투팩에 투팩. 자 치고 가면은 일단 이기는 숫자죠. 예. 이제 3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한기 더 뽑았습니다. 일단 쑥 들어가서 벌처 강제어택 하면은 위험해요. 먼저 맞았어. 먼저 맞았어. 잡도적인 차이로 지금 밀키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아이고. 앞마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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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액티비 계속 잡았죠. 건. 이게. 인구 속이 관련된 곳이. 일커멘셋트라고. 네. 네. 아 벌처 하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벌어졌네요. 예. 막상우. 예. 아이고. 아이고. 손이 나죠 지금. 최악의 피에요. 네. 시작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막상우 선수. 너무 아쉽죠. 또 이 벌처 두기까지 뽑았던 건 좋았었는데. 예. 이 비치가 가깝다라는 것을 약간 망각했는지. 너무 쉽게 실정을 하는데요. 네. 아. 배라스 내린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벌처 생산해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장벌처부터 때려도 되는데. 아이고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좋아요. 아우 이신영. 오. 재벌처에요. 재벌처. 아. 지금 재벌처를 때리면 안 되는 건데. 이신영 선수가. 새로운 벌처를 앞쪽에 배치를 하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예. 벌처만 계속 달리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벌처 계속 올라오거든요. 벌처 숫자는 계속 이신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초반에 갔던 벌처가. 초반에 갔던 벌처가 안 잡혔어요. 이신영 선수는요. 네. 지금 급하다 보니까 벌처를 계속 뽑고 있는 건데. 아. 이게 이신영 선수가 벌처를 계속 뽑으니까. 막을 만큼의 벌처가 안 되는 겁니다. 트윙크가 나와야 됐었는데요. 아. 시클이 났습니다. 한반도 지금 못 내렸고. SCB. 피해를 계속 누적되고요. 자. 벌처 또 올라옵니다. 벌처만 계속 보내면 돼요. 이신영 선수는요. 예. 와. 한방에 끝나나요. 한방에. 위치도 못 잡게 지금 밸런스가 내렸고요. 아. 김동건을 잡았던 박상우인데. 일자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경기를 거의 내둔 상황까지도 와버렸습니다. 벌처에서 이길 수가 없죠. 자원차에서 이길 수가 없죠. 네. 팩토리 숫자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더이상 팩토리 건설할 수 없고 안맞은 드는 순간. 박상우 전도 거의 베끼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원차지가 지금 안되고 있고요. 차이는 더더욱 벌어집니다. 이 차이가 팩토리 차이로 변해요. 이제. 아. 지금 위에서 벌처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와. 숫자 차이가 좀 너무나고. 이신영 선수. 처음에 물고 늘어주는 맹공이 정말 무섭네요. 에이카로웠죠. 정말 이신영 선수 판단이 정말 좋았습니다. 밸럭스가 올라가는데 이신영 선수 아마 이거 보면 기쁠 것 같아요. 예. 본진 투팩에 밸럭스를 다시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또 이러면서. 마인. 예. 그럼 내려오지도 못하죠. 예. 탱크까지 다 죽습니다. 수로 덮어버립니까 수로. 자 거의 두 배가 넘죠. 맞는 거 무시하고 수로 밀어버리고 있어요. 마인 개발되면 마인까지 쉽게 되면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력 숫자가. 네. 탱크 따위 무섭지 않아. 라면서. 그냥 잡을 정도예요. 데크. 아이고. 데크 따위 참 쉽다. 라면서. 진진. 진진. 진짜. 이 초반에 나온 세 개 벌첩을 가지고. 어. 신대가 지격적으로 들어가서 벌첩 사면서 승인 딸했죠. 네. 진진량이 정말 좋았습니다. 세 개 벌첩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고. 공격 타이밍.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벌첩을 아주 진진력 높게 잘 살리는 임신형 선수의 컨트롤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한 발 끝났어요 박상우 선수가 좀 아쉬움을 기대났겠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SS홀의 중심에는 김동건 선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 차치장으로 했다가는 초반에 이륙을 좀 흔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위치에 걸렸을 때입니다 근데 볼트와 함께 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거기가 끝나버릴 것까지 생각을 못했었는 것이 참 아쉬웠던 한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 SS홀의 연패를 끊고 위너스리그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기세가 정말 좋았었는데 오늘의 모드수는 물론 이시영 선수 잘했습니다 마무리 깔끔하게 잘했는데 김동건 선수가 정말 초반부터 3킬으로 내달았기 때문에 김동건 선수의 이런 공에 큰 점수를 줘야 되겠네요 네 오늘 김동건 선수의 3킬 선봉장을 취급을 해서 오늘 3번의 승리진 달성을 했습니다 새롭게 달란타 평가로 오늘 경기를 통해 다 될 수 있겠네요 예 뭐 올킬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색다름으로 색다름으로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던 김동건 선수의 그런 플레이였으니까요 예 또 앞으로 오늘 달성하지 못했던 그 올킬을 좀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줘야 되겠어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SS홀이 승리진 달했습니다 아 오늘 스타즈가 첫번째와 두번째 경기에서는 좋은 출발이 보였는데 야 오늘 경기는 좀 무력하게 무너졌네요 네 김동건 선수를 막지 못했죠 김동건 선수의 경기역이 정말 그동안에 보였던 경기력과 다른 경기력을 보였는데 네 김동건 선수의 놀라움에 아마 우즈스타즈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좀 있고 예 2승 1패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찬 선수가 우즈스타즈가 보였고 있기 때문에 예 남은 경기 3라운드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초반에 날카로운 공격 한방으로 트진 일단은 2승 1서주고요 네 다른 팀원들의 지금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뭐 김동건 선수의 경기에서는 왜 나들 잡아주지 않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활약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요 예 자 이번 경기에서 김동건 선수현이 승킬 기본적인 승킬을 지금 달성을 했고요 네 네 저는 뭐 더기 끝났 이후에 우즈면서 그렇죠 엠뿔패 김동건 엠뿔패 오늘은 멋진 플레이어 보여줬어요 예 아직 웃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엠뿔패인데 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김동건 선수 아깝습니다 오늘 뭐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경기 잘했는데 올킬했으면 인털을 바로 들어가거든요 예 예 김동건 선수 오늘 경기가 정말 훌륭했고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또 올킬에 도전하는 김동건 선수가 됐으면 좋겠네요 김동건 3길 이후에 이해신영 선수 박철건으로 마무리해서 에스쿨이 4대1로 옹진 선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예 어쩌면 오늘 그 최종 목표까지 가지 않은 것이 김동건 선수에게 있어서는 아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마지막까지 이 올킬이라는 그 목표를 오늘 채웠더라면 다음에 또 느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과 같은 그런 플레이를 김동건 선수는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옹진 스타드의 타포 내별 선수가 타부러졌어요 예 최강 카드가 나왔는데 김동건 선수, 주진영 선수가 정리가 지는게 좀 아쉽지만은 예 김민철, 윤용태, 박상우 선수가 기세가 완전히 꺾인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맘은 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옹진 스타드가 배열되겠습니다 이어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STF도 오늘 시즌에 따라하고 옹진 스타드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한 단계 올라오고 옹진 스타드가 두 단계 떨어졌어요 예 뭐 득실면에서 다른 팀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STF 소울팀이라서 오늘 이렇게 거의 뭐 완승을 거뒀다는 것은 이후에 있을 후반부, 후반 싸움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시즌을 통해서 STF도 오늘 시즌까지 넘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랭키를 했네요 네 득실도 많이 챙겼습니다 영, STF 홀이 같은 득실에서는 충분히 상대팀 보다도 위에 팀 보다도 좋은 눈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리 장식은 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 이어서 월요일 사회 경기 빅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동과 이영호 선수가 만날 수 있는 화승우자 캣티롯트 대결이에요 예 이번 그 위너트리그에서 올킬 몇 번씩은 할만한 동들이 양쪽 모두 있는 가운데 이런 싸움이 나서 내가 진짜 최고다! 그 좌웅을 가릴 수 있는 좀 오류리 되겠네요 이영호 선수는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좀 해내고 있어요 대장 카드로서 그렇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 이겨요 맞납니다 분명 이날 리상전 나오거든요 리상전 나오죠 나와요 리상전 나오는데 오셔서 보시면 더 진짜 불꽃 튀기는 그 설전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월요일 저녁 6시입니다 이런 시키리 월요일 저녁 6시 경기고요 자 이어서 화요일 경기 예고를 해드리죠 화이트앞도수 알텍소울 오늘 알텍소울의 기세가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연예인은 김동헌 선수 다시 한번 추격을 할지 서킷브레이커에요 아 그렇죠 이 세트부터 바로 나올 수 있는 김동헌 선수 채미나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세트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활용되지 못한 프로토스 칸도 이날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상위권으로 지금 도약하기 위해서 스피도를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네 자 과연 화이트앞도수 알텍소울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화요일전의 6시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어서 프로리그 대이툴 경기입니다 삼정연약함과 공군에이스 아 뭐 송경구 선수가 지금 멋진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대활약을 하고 스팀을 살리고 있는 송경구 선수와 대인리그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송경구 선수 하지만 이 공군에이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 공군에이스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성적으로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가운데 붙는 좀 휴일 경기라서 자 수요일진 아무도 모르겠죠 예 19일 수요일 오후 한실 경기입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PDPOP MS8강 1회차 경기가 1월 20일에 오른 목요일전 6차 패션이죠 8강에 올라간 8명 선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이고요 이재동, 장윤창, 김윤환, 신동원, 김병호, 송경구에다가 참여한 김구현까지 저그 5세 프로토스 3 차량이 다 떨어진게 아쉽긴 하지만 저그와 프로토스의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목요일 전의 6시 경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펼쳐지는 프로리그 경기와 MSL 경기 여러분의 많은 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경기가 정말 치열해요 예 예 많이 지금 요즘 열심 노력해 주셔서요 그 열정이 경기 속에 다 쏟아 부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펼쳐있는 프로리그 경기 MSL 경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녁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임성춘, 유대사설 연식으로 해주셨고요 진행하는 캠프 박수상 켄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